네 안녕하십니까 홍준식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장이 그동안 반등을 좀 이렇게 하다가 나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2%면 많이 급락한 거예요 급락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지수도 지금 21선까지 반등을 줬다가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5장 들어서 꼬리를 달면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또 반등을 기원하면서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요 자 전일에 이제 21선까지 넘고 버텨줬는데 이렇게 이날 있죠 자 요날 5일선 1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21선까지 돌파하는 이러한 양봉이 바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들어왔다 그리고 전일까지도 외국인이 수급을 더해주면서 일단 21선까지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자 오늘 이제 지수가 또 빠지니까 다시 이제 조종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반등을 줬다가 조종이 나오고 또 다시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나면 봅시다 자 보시면은 자 전일까지 260만주 140만주 147만주 자 요렇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3일 동안 들어왔고 기관은 3일 전에 한번 들어와서 쌍끄리로 들어왔었지만 이후로서부터는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조금 샀어요 즉 파는 외국인이 많다면은 사는 외국인도 많았다 자 그래서 이 서로서로가 비슷했다 근데 외국인이 사는 쪽이 조금 더 많았다는 소리고 개인은 샀어요 자 이 개인이 사면 하여튼 좀 은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들이 더 많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올라간다 싶으니까 또 개인이 사니까 또 여지없이 또 좀 조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5만6천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반등의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선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동안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더 많았었는데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도 이제 금융투자나 연기금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 큰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6월달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바닥 다지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5만6천원까지 또 빠질라 그러면은 한참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보이지만 또 반등이 나와주고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가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이런 식으로 다지게 되면은 크게 보면 이게 영어로 알파벳 L자 형태의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 왜냐 이런 중에서 지금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들어왔다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4일 연속이에요 어찌됐든 오늘도 매수세가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4일 연속으로 들어온 것은 하락장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좀 더 팔 수도 있습니다 또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크게 빠지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표가 RSI 지표 있죠 RSI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줄 때에 이 과매도권에서 서서히 이렇게 RSI 지표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를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어디서 또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면서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에 물려계신 분들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또 물려계신 분들 계시면은 문자에 문자에 3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계속해서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역시 엠벨로프 부근에서 지금 반등을 슬슬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주봉에서 나타내는 엠벨로프 선인데 이 부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삼성전자를 제가 연구해 오면서 딱 최저점을 나타내는 선을 이렇게 밴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이제 저점에서 단 한 번도 지난 20년 동안 이탈하지 않고 항상 반등을 줬던 선인데 자 이번에 이번 하락장에 다시 할게요 자 이번 하락장에 이 엠벨로프 부근에 자리가 왔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엠벨로프 하단 선을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슬슬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강력한 양봉이 나오고 자 이번 주에 5주선 이 연두색 선이 5주선이에요 이 5주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다 자 아직 엠벨로프 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뭐 내렸다 올랐다 하더라도 이런 부근에서 또 한참 동안 지지를 보인다면 즉 엘자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엘자 형태 이후에는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래가지고 바로 계속 계속 올라가가지고 8만원 9만원까지 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지지를 보인 다음에 지지를 보인 것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많이 지지를 보일수록 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적게 지지를 하면 또 그만큼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닥 100일 바닥 100일 천정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에 그만큼 바닥을 많이 횡보를 하면서 바닥 다지기가 많아야 그 다음에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바로 많이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서 다음번 반등 자리요 다음번 반등 자리는 지난번 떨어졌던 그 자리 있죠 자 바로 거기가 돼요 중심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까지의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일자 패턴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은 좀 내렸어요 지난 카카오는 근데 지수하고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론 지수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카카오가 반등이 나왔던 이 세 번의 양봉이 나왔던 시절 있죠 이 때가 바로 바로 3일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가 들어왔던 때에요 외국인과 기관에 쌍끄리 매수가 아니면 카카오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니까 주가는 내려요 지금 그러면은 카카오는 딸랑 외국인 혼자의 힘으로는 주가를 반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사고 가장 베스트가 최적의 수급은 개인이 팔고 개인이 이렇게 파란색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세가 되었을 때 그때만 주가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카카오는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 매수세가 있어야지만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17만원에서 지금 7만원대 초반이죠 한때 이제 6만원대 중반까지도 밀렸다가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닥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악재라는 악재는 다 두들겨 맞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지금 6만5천원대 6만5천원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6만5천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이제 재작년 2020년부터 이제 카카오가 열심히 상승 추세를 타서 이제 쭉 올라갈 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눌림이 있어요 눌렸다가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차트가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왔을 때 내려갈 때에 다시 한 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돼요 자 그래서 지난 1월달 있죠 2022년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제 반등이 한 번 나왔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지난번에 한 번 올라가다가 눌렸다가 올라간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바로 또 한 번 반등의 자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밑에 빨간 줄을 거놨어요 여기 거난 줄을 보세요 자 이 자리가 올라가다가 한 번 눌렸다가 올라갔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저점의 자리를 지지를 보이면은 예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에 또 반등 나오는 자리가 됐긴 됐어요 자 이 자리에서 이제 누구가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바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나올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수가 밀려도 카카오는 또 외국인의 기관의 쌍끄리가 들어오면은 올랐어요 또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오르지 않고 또 내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하고는 크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시황은 영향을 받겠지만은 결국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중요하다 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RSI 지표가요 이 지표의 영향이 상당히 주식은 바닷건에서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 주가는 내려가서 다시 이제 저점을 깨는데 이 RSI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죠 지표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크게 보면은 이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서 바로는 못 올라갈지언정 크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서 카카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9만원대 9만원대에서 지금 일단 버텨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자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봅시다 지금 전체적인 걸 보시면은 하이닉스는요 지난 작년 10월달이죠 작년 10월달에도 이 반도체가 작년 10월달이니까 이제 작년 3,4분기에요 3,4분기에서 4,4분기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가 최저점이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올랐어요 4분기에 안 좋아질 거에요 라고 했는데 그때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질 거에요 안 좋아질 거에요 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의 그냥 기사를 쓰기 위한 내용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SK하이닉스는 누구에요 외국인이에요 결국 이때에 이때도 제가 홍주식에서 거의 매일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때 각종 리포트가 외국계 리포트가 반도체 우리나라 한국 반도체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급락을 해요 급락을 했지만 저점을 딱 찍고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9만원이 아마 정점이 될 것이다 10만원을 깨지게 되면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 잡아가지고선 결국은 세력은 분명히 올린다 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달부터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면서 주가를 10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동안 거의 4개월 가까이 3개월 넘게 3개월 넘게 쭉 들어오면서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결국 4분기죠 4분기 석 달 동안 안 좋아질 것이다 4분기가 되면 더 반도체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자리자리마다 다 반등을 주고선 올렸는데 그 자리가 바로 9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 폭락장에 9만원까지 다시 다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보세요 자 이때 8월달에도 9월달까지 더 떨어졌죠 이렇게 더 떨어졌는데 RSI 지표요 이 RSI 지표는 저점에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랠리가 나왔죠 자 지금도 짧지만 RSI 다이버전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저점이에요 그러면 이 저점이 더 낮죠 여기가 더 크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수급이죠 수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다마 듬성듬성 꽤 빨간색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죠 그전까지는 계속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때에요 딱 6월 말부터 7월 초 이때입니다 바로 과매도권으로 들어갔을 이때서부터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여기서 지난번 저점이었던 9만원대를 지지하게 되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가져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자 다시 9만원 정도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8만 5천원 깨고 이렇게 폭락이 나오거나 그런 현상보다는 무너지더라도 바로 반등보다는 횡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 확 하고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반등을 줬다 내렸다 줬다 내렸다 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패턴을 이렇게 V자 패턴이 아니라 L자형으로 상당기간 횡보를 시킨 다음에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보수적으로 잡아도 SK하이닉스는 매수색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줬다가 떨어지지 그냥 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보시면은 자 지난 현대차를 보세요 현대차는 또 다른 기타 대형주하고는 좀 다르죠 현대차는 지금 추세가 물론 이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갖다가 지난 3월달부터는 주긴 줬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에서는 저는 이제 중심선을 가장 큰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식에서는요 결국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지지와 저항이 거의 다 합니다 이것만 분석을 다 할 줄 알아도 자 여기까지는 오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는데 여기서부터는 반등이 나오겠는데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대형주일수록요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일수록 이러한 지지와 자리에서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 잡주들 있잖아요 잡주들보다는 대형주가 오히려 수급이 완전하게 매수매도의 세력이 딱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맞습니다 오히려 최고로 잘 맞는 종목을 저는 이제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야말로 수급의 균형이 완벽해요 대형주일수록 세력에 의한 한 세력에 의한 왜곡된 현상 없이 차트 분석이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더 잘 맞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대차를 보시면은 현대차는 최근에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현대차도 다시 중심선까지는 오른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중심선 여기요 핑크색 선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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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기까지 오니까 왔다가 맞고 떨어지고 왔다가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오고 떨어지죠 결국은 중심선을 상당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보면 19만원대에요 결국 나중에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19만원대를 중심선 부근을 현대차가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은 최소 이 떨어진 폭 있죠 떨어진 폭만큼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에요 바로 여기에요 자 요 직전 고점이 있는 자리 있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직전 고점이 바로 제2차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바로 수급의 힘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분석하는게 다른 대형주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다른 대형주들은 엠벨로프 부근 많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다가 쭉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이 이제 나오려나 어떻게 나오려나 이제 이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대차는 이미 지난 3월달부터 반등이 나와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L자긴 L자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L자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자 그렇지만 이 기간이 바닥 다지는 기간이 단기간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지금 어쨌든 현대차도 시가총액이 열 손가락 안에 들면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크게 급등할 수는 없지만 예 얘는 그렇다고 해서 급락할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은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꽤 들어오죠 자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4일 연속으로 지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큰 급락 없이 잘 버티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18만원대에서 이 부근을 계속해서 갭 띄우고 내리고 갭 띄우고 내리고 하더라도 버텨주고 있다 자 이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 121선, 61선, 21선 이런 선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밀집하고 있습니다 밀집 이렇게 밀집하는 것은 좋아요 다 이렇게 밀집해 놓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요 작년에 현대차다 차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밀집이 됐었어요 근데 밀집해 놓고선 그때는 어떻겠어요 이때였죠 작년 연말 이때도 쫙 밀집을 해놓고 다 밀집했어요 이제 이때도 쫙 중심선을 못 넘죠 기가 막히죠 중심선 맞으면 떨어지고 중심선 맞으면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밀집을 해놓은 현대차가 결국은 상방으로 추세를 주느냐 하방으로 추세를 주느냐 어느 방향 쪽으로 한방향이 나온다 방향성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때는 밑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선 하방을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떨어진 폭만큼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분석이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면은 이 중심선 넘어가게 되면 넘어간 폭만큼 올라서 정고점까지 또 반등의 시나리오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이평선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요 오늘 좀 하락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23만원까지 이제 딱 찍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에 23만원대를 지지를 보이니까 이제 자꾸 23만원대에서는 반등을 줬었거든요 자 오늘도 역시 23만원 딱 찍었어요 찍고 이제 꼬리를 달고 반등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요 이게 내려가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도요 어디를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네이버는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요 바로 요 직전 고점 있죠 여기 여기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자 여기가 바로 25만 3천5백원 예 25만 3천5백원이에요 자 25만 3천5백원을 여기를 딱 찍었는데 여기는 또 25만 3천5백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5만 2천5백원이에요 천원 모자랍니다 자 그만큼 전 고점까지 왔다가 반등을 이렇게 주면서 23만원을 저점으로 찍고 그죠 그 다음에 23만 5천원을 고점으로 만들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만듭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딱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면은 예 또 박스권 하단을 깨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1단 하락 2단 하락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저점을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뭐예요 예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단 돌파가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크게 보시면은 25만 3천5백원을 예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줘야 예 그다음부터 네이버는 추세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3만원대를 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만 25만 3천원을 돌파할 때에 수급이 들어와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23만원까지 와서 이렇게 올라갈 때 반등 줄 때요 반등 줄 때는 항상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기관이 팔고요 또 기관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팝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일부터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 주면은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는 네이버가 카카오와 그동안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수급적인 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다릅니다 별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 기관이 둘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 또 23만원을 지지하고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또 생겼죠 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다시 한번 또 23만원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서 25만 3천5백원 전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의 반등을 준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오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와야 돼요 얘는 지금 쌍끌이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쌍끌이가 돌파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이버 내일은 한번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얘는 저점이 확실하네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 3월달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월달에 상장하고 나가서 쭉 하고 내리다가 이제 3월달에 이 저점을 만듭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40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40만원 밑으로 깨지게 되면은 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담아야 될 때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야 할 타이밍은 40만원 깨졌을 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40만원 깨지면은 반등이 꼭 나옵니다 올려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45만원까지 올라가요 45만원까지 예 그리고 45만원에서 넘지를 못하고 45만원만 오면은 떨어져요 그죠? 또 45만원 여기 오니까 또 떨어졌죠 예 그러다가 또 지수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40만원을 깨고 내려갔는데 어디가 저점이에요? 35만원 위가 저점입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도 지난 3월달에도 35만원 근처까지 왔어요 자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이번 7월달에도 35만원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저점이 같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오니까 또 반등이 나와요 누가 들어와야지 이 LG엔솔은 올라가니까 자 보세요 지난번에 LG엔솔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안 좋은 얘기란 안 좋은 얘기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하고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시 또 저점으로 내려오니까 싸지니까 주가가 싸지면은 그 안 좋은 악재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 좋아져봤자 또 이 대기업이 안 좋아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좋게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버는 쪽으로 또 어떻게든지 머리 좋은 애들이 또 만들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용합니까 그게 바로 이제 뉴스에서 자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에서는 이미 물량을 많이 잡고 있고요 외국인이 자꾸 이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컨트롤한다고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어요 1월달부터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기관에서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들어오죠 그죠 외국인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하게 주가는 양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쌍끄리로 매도를 나왔을 때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크게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쌍끄리로 매도가 나왔을 때도 쌍끄리로 매도가 나왔을 때 여기 봐요 쌍끄리매도가 나왔을 때 이렇게 쫙 떨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싹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지금 최근에 쫙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40만원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오를까요 얘 45만원 근처 44만원에서 45만원 사이 여기 지난번에 44만원 자 지난 봄에는 45만원 여기가 이제 또 한번 오를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또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막 계속 급등하는 건 아니고 예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지만 예 지난번처럼 이렇게 팍 하고 떨어지는 거 없이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왜냐 수급이 지금 그렇게 짱짱하게 들어오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든 대형주들은 결국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수급이 들어와도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죠 가는 놈이 있고 안 가는 놈이 있는데 예 그 차이는 뭐예요 바로 예 자리예요 자리 예 어떤 때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른 자리에서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꼭대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고 나가서 우선 저점을 지지하고 우선 오를 때는 같이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그런 자리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여러분들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을 했다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반등을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도 좋지만은 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이오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자 쌈바죠 쌈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삼성바이오의 이 주가의 형태를 보세요 지수가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지수가 폭락을 6월달에 폭락을 했는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졌습니까 올해 올 1월달에 쭉 빠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반등을 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7만원대에서 85만원대 이렇게 지금 딱 보기에도 완전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박스권을 만들어도 너무 멋지게 만듭니다 딱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주가가 이 안에서만 놀고 있어요 지금 언제서부터 내면은 지난 2월달에서부터 자 지난 1월달에 1월달에 떨어졌어요 1월달에 팍 떨어지고 RSI 과매도권은 들어갔죠 과매도권 이후에 반등 주면서 서서히 올라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죠 지수가 하락을 해도 박스권 하단까지만 떨어져요 또 반등을 줘도 박스권 상단까지만 줘요 자 근데 최근에 7월달 들어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에요 바이오 지금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이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즉 우리나라에 신약을 만든다든지 신약을 만들기 위한 임상실험이 본격화돼서 임상 3상에 돌입했어요 또 신약을 만드는 성공이 점차 점차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바로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까지 2만 명 그랬는데 이번 주에서 3만 명 그래요 예 그래서 8월달 되면은 또 20만 명 이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예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에 관련돼서 울린다기 보다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예 지금 힘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들어가는 게 자 암치료제 같은 신약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나 예 요러한 종목들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속해지면서 이쪽 섹터가 바이오 섹터가 지금 가장 큰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은 여러분 수익을 내려면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시장이 어떤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을 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로 바이오 쪽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탁 찍자면은 개별 종목으로서는 개별적인 임상 그 다음에 테마군으로서는 바로 코로나 관련 주들이 지금 멋지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원숭이 두창 종목으로 여러분께 크게 한번 급등 전에 말씀을 드려서 한 40% 이상 급등이 나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 끝났다고 했더니 쭉 떨어졌어요 나중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지금은 뭐예요 이런 종목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대금이 이게 한때 지금 삼성전자보다도 많아요 거래대금이 7천억이 터져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노란띠 나오죠 노란색 띠가 나오는 것은 강력한 수급의 주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의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반등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연일 바닥에 거래대금이 거의 없다가 거래량 없다가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이슈가 있으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바로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멋지게 올라간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장급들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일동제약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거 보세요 바닥권에서 신호탄이 한번 노란띠가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저점 지지하고선 쫙 하고 올라가죠 거래대금이 거의 3천8백억씩 터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부동의 1등이니까 삼성전자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일동제약이 2위입니다 3등이 휴마시스고요 4등이 카나리아바이오고요 5등이 SK바이오고요 자 어때요 1등부터 삼성전자 빼고요 나머지 5등까지가 전부 코로나 바이오 관련 주제예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그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지는 종목 삼성전자 제외하고 삼성전자는 워낙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 종목 빼고 빼고 항상 상위권에 머무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 큰손 세력 전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거기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요 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대차도 천억이 안 돼요 천억이 터지는 종목이 오늘은 14개밖에 안 됩니다 2000개가 넘는 주식시장 중에서 14개 정도 15개 정도가 천억 정도밖에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도 보면 15등 안에 드는 종목들 봐봐요 15등 안에 드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 2, 3등인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얘네들은 원래 시가총액이 1, 2, 3등이니까 얘네들 빼고 빼고 그 다음에 보면 보여요 바로 액세스바이오, 현대약품, 한국BNC, 한국파마 어떻습니까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 중에 무려 8개가 무려 8개가 8개가 바이오예요 바이오와 코로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이런 종목을 공략 포인트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주식에서는 바로 이렇게 물려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들 물려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타점을 적어서 보내드리는 바로 이 기법, 기법에 이런 종목들을 딱 들어맞았을 때 그때 여러분께 같이 수익을 내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 종목들, 대형주들 많이 지수가 내려서 물려계시는데 이런 물려계시는 분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은 문자에 3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기타 원금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나는 한번 상담 받아보시겠다 상담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가 지금 걸려있죠 010-2509-0456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문자로 원금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식에서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물려있는 종목을 해결하고 이들 종목을 수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금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입니다